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다 탔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지 루 몇 번 버스 공공 치츠 버스 공공 치츠 공공는 공공이에요 치츠는 자동차 공공 치츠 버스 능 할 수 있다 가다 도착한다 그곳 저기 지 루 공공 치츠 능 다우 나우 몇 번 버스 타명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二 현재 시 高峰 시간 人特别多 太挤了 现在 시 高峰 시간 人特别多 太挤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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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엄청 완전히 挤 太挤了 太挤了 现在 시 高峰 시간 人特别多 太挤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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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等下一趟吧 这趟 这趟 车 이번 버스 이번 전철 다 돼요 这趟 通了 양사 이번 버스 没 座位 坐位 자리 没 了 강원대 명사 붙을 수 있어요 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매주에 동사 붙었을 때는 了 뭐 붙었어요 매주에 명사 拿不掉 了 쓸 수 있어요 같이 자이 나 잔 샤처 자이 나 잔 샤처 아니면 자이 내 잔 샤처 자이 내 잔 샤처 내 잔 나 잔 어느 역, 어느 종국장 샤처 내리다 자이 내 잔 샤처 어디서 내 래요? 5 자이 하얀 잔 도首尔 잔 자이 환청 2 하얀 자이 하얀 잔 도首尔 잔 자이 환청 2 하얀 1호 송을 타고 서울역까지 2호 송을 환송하세요 2 하얀 1호 송 2 하얀 2호 송 3 하얀 3호 송 도首尔 잔 서울역까지 서울역 도착하다 자이 두 다시 환청 환 환는 교환하다 바구다 가라 타라 청 청는 타라 매요 환청 가라 타라 환송 2호 송을 환송하다 2호 송 2호 송을 환송하다 6 1호 송을 환송합니다 2호 송을 환송합니다 1호 송을 환송합니다 시단을 붙였으면 돼요 매이 갓 샹 iendo 시장 비행기 를 놓지다 매이 갓 샹 공공 기law 기 стро 버스 를 농지다 我没赶上地铁 又得等了 都 기다려야 돼요 我没赶上地铁 又得等了 8. 还有两站就到了 还有两站就到了 还有都 있다 两站就中国站就 바로到了 도착한다 还有两站就到了 两中国站 남았어요 9. 下车的时候得再刷一次卡 下车的时候得再刷一次卡 下车 내리다的时候得 下车的时候 내릴 때得 해야 한다 再 가지就上一次卡 卡卡 카드로即可佈하다 卡卡使用한다 下车的时候得再刷一次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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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门波 따라서 강원대에서 다른 단어 들어갈 수 있어요 下车的时候得再刷一次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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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 와 짠려 이루 도매여 주어웨 와 짠려 이루 도매여 주어웨 와 짠려 이루 짠은 두 개 뜻이 있어요. 명사할 때는 전국장 엮는 뜻이에요. 여기서는 동사벽 석다는 뜻이에요. 짠려 이루 이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에요. 站了一路,都, 다,没有, 없다,座位, 좌서 자리 我站了一路,都没有,座位 내릴 때까지 자리 없어서, 서서 왔어요 我站了一路,都没有,座位 잘 이해하잖아요, 많이 용숙해서, 다음 분폐요,再见 坐几路公共汽车,能到那儿? 坐几路公共汽车,能到那儿? 现在是高峰时间,人特别多,太挤了 现在是高峰时间,人特别多,太挤了 这趟车没座位了,等下一趟吧 这趟车没座位了,等下一趟吧 在哪站下车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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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坐一号线到首尔站,再换乘二号线 坐一号线 坐一号线到首尔站,再换乘二号线 糟糕!我坐过站了 糟糕!我坐过站了 我没赶上地铁,又得等了 我没赶上地铁,又得等了 还有两站就到了 还有两站就到了 下车的时候,得再刷一次塔 下车的时候,得再刷一次塔 我站了一路都没有座位 我站了一路都没有座位 起来 我站在前方,乘三十字里 下车字'D 隐隽 探车 字侦